올 들어 대전 지역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 2개 단지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분양 열기가 이어졌습니다. 어제 대전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단지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84제곱미터형이 최고 34.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492가구 모집에 평균 14.99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또 선화동 해닝턴 플레이스 휴리움은 1순위 청약에서 84제곱미터 한 가구 모집에 401명이 몰리는 등 평균 14.67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.